이어서 시작할게요 이어서 하기 6번인가? 아 여기 눈 돌아다니는 거 뭐.. 뭐 하고다 말았지? 나가면 되나? 손잡이가 영 이상한 것 같다 어딜 가야되지? 뭐 안 했던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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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구.. 흠.. 이 의자도 어디 쓰이는 데가 없고 어 그러니깐 부...도 없네? 잠겨있어 열려있었던 것 같은데? 쓰다만 주사기가 있다 내가 가진 것과 같은 건가? 주사해볼까? 기분이 좋아진다 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왜? 조정하기가.. 시프트? 그러면.. 몇 번에다가 하지? 흠.. 7번에.. 여기 다른 사람 있는 거 맞지? 알고 있으니까 말해 무시하지마 무시하지마 재기랄 죽어서 못 일어나겠네 벽에 금이 있군 오래된 곳인가? 뭔가가 날 보고 있는 듯한데 기분이 든다 없는데? 오..야.. 여자애랑 겹쳐가지고 무섭다 여기엔 없었고 그.. 조금 렉이 있는 것 같네요 없네요 이건 뭐지? 배달시킨 듯한 음식이다 받은 기억은 없는데 무슨 이벤트가 남았을까? 손잡이는 안되고 손잡이는 안되고 어? 쨍그랑? 깨진 조각 이걸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설프게 배어서 통증만 심하다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골치 아프다 헐 토막내서 버리자 집과 함께 태우자 밖으로 가져가 묻자 벽 속에 넣어버리자 4개가 있네 냥이님 어서오세요 벽 속에 어떤 소설에서 본 얘기지 아내를 벽 속에 발라넣는 거 말야 벽이야 숟가락으로 파내면 되니까 금방 하겠는데? 탈옥보다는 쉽겠지 그래 이거 괜찮은 방법인 거 같아 그리고 아무도 안 볼 테니까 헤헤 오! 자동 움직인다 그러고 보니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죽은 사람도 이렇게 예쁠 수 있다니 음? 어떤 느낌일까? 헐 분위기를 망치는군 헐 존나 쓰레기 헐 헐 진짜 쓰레기다 남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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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않는 것 같다 어? 아까 물음표 떴는데? 이거? 아닌데? 통로는 거실로 통해 있는 것 같다 레오님 어서오세요 아! 여기 숨겨진 문이 있었구나 아 그러네 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존잡이가 이상하다 다시 손목을 그어? 안되네 음 음 뭔가가 날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뭐야? 없어 아무것도 이 눈을 없앨 수가 있네 아 근데 어차피 생기는구나 아 진짜 안되네 뱅이님 리아야 어? 선택지를 못봤어 4번으로 걸어본다 어? 이건 내 전화기 어디 어디 어딨냐 내 전화기 내 전화기 내 전화기 뭐지? 다시 걸어볼까 밖에 내 핸드폰이 있다 어? 근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영 이상한 것 같다 어디 있지? 내 핸드폰 내 핸드폰 내 핸드폰 화장실에? 없네 내 핸드폰 내 핸드폰 내 핸드폰 내 핸드폰 내 핸드폰 아 내 핸드폰 어딨지? 핸드폰의 모양인 그런 게 없는데 내가 못 보는 건가? 음식 없고 신발 속에 있나? 음? 없고 아 설마 냉장고에? 아무것도 두대지 않는다 구석에 약통 있다 비타민 제통 여러가지 약이 섞여 있다 아무거나 먹어자 괜찮은 것 같다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는 거야 이 안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젠장 손으로는 안 열리고 칼로 손잡이를 뜯는 건 무리인 것 같다 의자로? 아 저 의자가 진짜 쓸 데가 있구나 이제 아 아니네 이제 열 수 있을 것 같다 죽은 여자 꺼져있던 핸드폰 이제 와서 울리는 벨소리 지금 이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어 이상한 겪은 적 있어 주사기를 든 여자 바늘이 세 개 언제의 기억이지? 모르겠어 기억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것 같다 이 여자들은 뭐지? 헐 어? 여기서 나가야 돼 세이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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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갈 수 있어? 저거 손잡이 아직도 이상한데? 잡아 비틀었다 오오 된다 이걸 타면 CCTV 아 계단 계단 여기에 어서 빠져나가자 그리고 카톡이 왔네 잠시만요 음 별거 아니네요 계단은 정신없이 걸어 내려갔다 나를 쳐다보는 눈을 피해서 또 뭔가 쫓아오지 않을까 두렵다 뒤늦게 길에서 옷을 챙겨 입었다 이 상태라면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오오 일루스트 택시 도로로 달려가 닥치는 대로 택시를 잡아 탔다 기사는 목적지 아에 목적지를 되묻는다 어디냐니 설마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뭐라고 대답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어떻게든 집에 도착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죽었던 그녀가 금방이라도 내 옆에 나타날 것 같았다 주인공이 약을 하네 헤헤헤헤 익명 이거 원본 아는 사람 있어? 인터넷에 돌아오고 있는 짤방인데 여자가 시체라니 얘기도 있고 술 취한 것만 하나도 있는데 헐 그럼 죽은 거야? 미친 놈이네? 땡땡파이로 올라있음 4분짜리 그게 오모? 아 너무 빠르다 음 눈으로 읽으세요 헐 헐 헐 헐 헐 뭐야 끝난거야? 아 네 모쟁님이 제작해주시고 정이님이 그려주시고 모쟁님이 도트 해주시고 음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 어우 플레이 감사합니다 팬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단백질 인형이 왔다는 거야? 우리 주인공 약을 하고? 어? 또 있네? 플레이 바네 어? 뭐야 단백질 인형이 움직이네? 헐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모쟁입니다 드디어 여기 후기를 쓸 수 있게 돼서 정말 좋군요 사실 이 게임은 어쩌다 보니까 만들게 됐습니다 그냥 묵혀두는 스토리 1이 될 뻔했는데 말이죠 허허 원상의 원동력이 되어주신 일러스트 정이님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작기간이 너무 길어서 OTL 음 아무튼 비하인 비하인드 스토리나 좀 적어봐야겠군요 그건 다음 페이지로 여긴가? 원래는 정말로 시시한 스토리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납치를 당했어 어... 무슨 사건의 범인이 나라고? 난 범인이 아니야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남자는 나가기 위해 자물쇠를 풀어야 하는 것을 알았는데 집에는 열쇠가 산더미처럼 많이 있었다는 평범한 이야기죠 아! 물론 그 열쇠 중에는 맞는 게 없었답니다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네 자리 수인 번호 자물쇠를 살까는 안도 있었는데 노가서가 뻔함으로 보려되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음 안에는 모쟁의 사인이 들어있다 일러스트 감상 오 이런 기능도 있네요 근데 이 칼은 뭐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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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본 것 같은데 이거 봤었나? 기억이 안나네 이거 누르면 다음 걸로? 오... 엔딩은 다 본건가? 일단 나가죠 다른거? 음악 감상 음... 이렇게 짜르륵 있네요 이고... 대왕 상대방 다 퍼져버렸어 그것들도 다 봤겠지 내 신상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속은 니가 잘못이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바보 아냐? 니가 원하는거 아니었어? 어... 신상이 퍼졌는데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음...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 할 말 없네 네 다 했네요 엔딩이 한가지인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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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돌아가보죠 신발이 헝클러져있다 이런거 하는거 있었는데 퍼져나다 퍼져나다 조금 더 움직여보자 얼룩이 있다 이러고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 아직 여기서는 떠날 수 없다 타고 싶지 않다 떠날 수 없다 어... 없네 또 뭐하는게 있었나? 없고 음... 조금 더 움직여봐 변화가 없네요 세이브를 일단 해두고요 다음 진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YJ 다시 해봐도 모르겠네요 아 일단 옷을 갈아입자 복장을 바꾼다 옷을 다 입는거 없나? 아 이거다 세이브 비친다 해도 안나오고 죽여버리고 싶다 꼬부기님 어서오세요 진행이 어떻게 해야되는걸까? 진행이 어떻게 해야되는걸까? 인스턴트... 다 했는데? 뭐가 더 남았나? 텅 비어했다 텅 비어했다 텅 비어했다 엔딩이 그게 끝인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 다 할 수 있는거 다 했다 됐어 됐어 아무래도 이 작전이 이상한거 같다 역시 날 죽이고 죽이려고 찔렀다가 어쩌저쩌고 아 이것도 봤던거 같애 그래 내가 잡히게 된다면 똑같은거 같죠 아무래도 어 네 똑같은거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게이지가 끝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게이지가 끝났네요